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GM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결의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.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26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GM 군산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. 정상화를 위한 생산물량 및 신차 배정을 보장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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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의문에는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의 즉각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생산물량 및 신차 배정 등이 담겼으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해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향후 협력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6개 시군과 공동으로 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.